오늘의 하이라이트. 03학번 노예정 선배가 기획한 졸업 작품. 그때 못했던 졸업 오늘 하자. 이것 때문에 여기 오자고 한 거였어? 응. 너 다시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이거 꼭 해 주고 싶었어. 나... 나 지금 꿈 꾸는 것 같아. 아, 이거 꿈 아닌데. 23살의 오대호가 못해 줬던 거 37살인 오대호가 다 해 준다. 죽을 때까지 네 옆에 있고 싶어. 한이한테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. 어때요? 너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마지막 사랑도 해 주라. 너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싶어. 내가 내가 보기 될 수 없는 것 같아. 내 옆에 그대로 있어 모든 순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